자, 반갑습니다. 정병원 선생님입니다. 자,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선택하면 확률과 통계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카드 4장을 동시에 꺼내어 자, 카드에 적혀있는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자, A1, A2, A3, A4라고 하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A1 곱하기 A2의 값이 홀수이고 A3 더하기 A4. 자, 이거의 값이 16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자, 이런 문제죠. 자, 이게 그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A1부터 A4까지 이렇게 어차피 배열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라는 게 그냥 지금 여기 카드에서 그 순서 있죠? 카드를 뽑는 순서. 여기 어차피 지금 동시에 꺼낸다고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카드를 막 배열하는 순서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어차피 배열하는 순서가 한 가지거든. 무조건 크기 순으로.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뭐냐면 조합이죠. 조합입니다. 자, 그래서 NS. 자, 이것이 10, C, 4. 자, 이렇게 되겠죠. 10개 중에 4개를 뽑는 조합. 자, 그래서 이게 19, 87. 자,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4팩. 자, 이렇게 됩니다. 자, 4팩은 24이기 때문에 자, 24랑 여기 8, 9, 72 나눠주면 이렇게 돼서 210.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건을 보면요. A1 곱하기 A2의 값이 홀수.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A3 더하기 A4. 자, 이것이 16 이상. 자, 이렇게 지금 되는데 이게 그 곱한 게 홀수가 되는 것은요. 둘 다 홀수가 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표본 공간 자체가 그냥 그 주어진 어떤 값들에서 뽑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둘 다 홀수가 된다는 것은 그냥 홀수들 중에서 뽑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홀수 중에 뽑겠냐가 문제야. 어, 저기가. 얘네들하고의 그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잖아. A1하고 A2하고 A3하고 A4 사이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홀수 중에 두 개를 딱 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뭐냐. 어떤 홀수 중에. 예를 들어 A3가 만약에 6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1, 2, 3, 4, 5 중에서 홀수. 1, 3, 5 중에서만 뽑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근데 여기 A3의 값이 8이다. 그러면 여기는 8보다 작은 놈 중에 홀수. 1, 3, 5, 7 중에서 뽑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는 그 풀이 달라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 푸냐. A3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서 풀게요. 왜 그러냐면 얘도 A3에 의해서 그 풀이 달라지고 여기도 A3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A3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 풀겠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A3가 이제 얼마부터 가능한가. 자, 이걸 이제 보겠어요. 자, A3가 지금 여기 1부터 10까지 있으니까 여기 6부터 가능하지 않겠어요? 6 들어가면 여기 딱 10 들어갈 수 있잖아. 자, 그래서 A3가 6인 경우. 자,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A1하고 A2가 전부 다 6보다는 작아야지. A3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그러면서 여기 A4는 또 6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홀수 중에서만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곱한 게 홀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6보다 작은 쪽의 홀수가 1, 3, 5, 3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는 조합이다. 이거죠? 그럼 무조건 작은 놈이 A1, 큰 놈이 A2. 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뒤에 A3는 정해져 있고 이제 A4 정하면 되잖아요. 자, A4는 6보다는 커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 잘 보시면 A4가 요거, 요쪽으로 이항한 거. 여기가 6이면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자, 그래서 A4가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10 하나밖에 안 돼. 그래서 한 가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건 세 가지. 자, 이렇게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자, A3가 7일 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A3가 7되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A1, A2 이렇게 되고 여기 7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요게 A4 이렇게 되고 자, 얘는 7보다 작은 쪽이면 1, 2, 3, 4, 5, 6인데 거기서 홀수 2개. 그럼 홀수가 1, 3, 5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3, 2 똑같아. 자, 이건 똑같고 자, 그 다음에 A3는 정해져 있고 A4,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기다 7 딱 대입해주면요.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A4가 9 이상이지. 그래서 9하고 10 자, 요게 가능하자. 7보다 크면서 9 이상이니까 9 이상이야. 9하고 10, 두 가지가 가능하다. 요거죠. 그래서 여기는 6가지. 자, 요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A3, 자, 요것이 8일 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자, 요거 A1하고 A2 자, 요것이 8보다는 작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A4가 또 이거보다는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1, 2, 3, 4, 5, 6, 7 중에서 홀수 2개 뽑아야 되니까 홀수가 1, 3, 5, 7이 있잖아. 그래서 그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겠지. 자, 요렇게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A3는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4는 8보다 커야 되면서 자, 요기가 8이면 자, 요기가 8 자, 요렇게 돼 봐요. 그러면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 8보다 크고 나왔다. 요렇게 되겠죠. 그럼 8보다 큰 거랑 8보다 크고 나왔은 것의 교집합은 9, 10 그냥 요거밖에 없잖아. 두 가지.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 6 곱하기 2 해주니까 12 자, 요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A3가 9일 때 한번 보면요. 자, A1, A2 자, 요기 9 그 다음에 요기 A4 요렇게 되는데 이거보다 큰 건 10밖에 없잖아요. 10 자, 요거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요기가 또 9 들어간다고 쳐봐요. 여기 9 자, 이렇게 들어가면 A4가 7 이상 이렇게 되니까 7 이상이면서 저기 9보다 큰 건 1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기는 무조건 한 가지야. 한 가지고 여기는 이제 얘 9보다 작으니까 1부터 8까지 중에서 홀수는 1, 3, 5, 7 자, 그러니까 여기 4, C죠. 4, C 자,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3가 10인 경우는 안 되죠. A4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6가지 요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여기 3가지 6가지 9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더해주면 21가지에다 요거 더해주면 27가지 요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210가지가 표본간의 원소의 개수고 여기 27가지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3으로 나눠주면 70분의 자, 9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5번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27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자, 28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변수 X, Y의 확률밀도함수를 각각 FX, GX라고 놨는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GX 자, 이것이 F의 X 더하기 6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 F의 X 더하기 6이라는 놈은 이거죠. Y는 F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래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6만큼 평행이동한 게 GX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F가 요렇게 형성돼 있으면 얘가 F야. 그러면 G가 요렇게 형성된다는 거 아니겠어? 그냥 딱 정확하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두 그래프가 사실 합동이지. 평행이동하면 겹치는 모양새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 평균을 내가 M 자, 이렇게 한번 놔보면요. 얘가 지금 FX고요. 얘가 G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M 더하기 6이겠죠?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요 가운데가 이게 합동이니까 가운데 만나는 데가 딱 M 더하기 3 아니겠습니까? 대칭성 때문에. 자, 요렇게 되겠죠. 자, 이런 양상인데 자, 가 조건을 이제 보시면요. 가 조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X가 11 이하일 확률. 자, 이거와 그 다음에 Y가 23 이상일 확률. 자, 이것이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1 이하의 확률. 자, 요거와 이게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Y가 23 이상일 확률은 요걸 기준으로 보는 거긴 해. 그게 뭐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요게 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대칭성을 또 생각해야지. 예를 들어 여기 뭐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이거랑 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으려면 여기 값하고 여기 값이 요거에 대해서 대칭적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11하고 23. 자, 요것이 M 더하기 3에 대해서 대칭적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자, 얘가 물론 이제 11이 요쪽이고 뭐 23이 요쪽이겠지. 어쨌든 대칭적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거. 두 개 더해주면 34. 이렇게 되는데 그거 반 나눈 거야. 17. 그게 M 더하기 3이지. 그래서 M 더하기 3이 17.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M이 14.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보겠는데 자, 나 조건은 자,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이거와 자, Y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이것을 더한 게 1. 자, 이렇게 되는 상수 K. 자, 요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이제 뭘 쓰냐면 그 여러분들이 이게 확률 더해서 1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확률밀도함수 있죠. 하나의 확률분포에서 K가 요기 요렇게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하고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은 거잖아요. 아니, 같은 게 아니라 그걸 더한 게 1이잖아. 그러니까 요 놈이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돼야 돼.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Y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하고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요거하고 지금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거잖아. 이거하고 이것이 뭐에 대해서 대칭이었냐면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었다라는 걸 쓴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지금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요게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거랑 그 다음에 얘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런 게 같으려면 그 K하고 K가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야. 근데 K가 원래 같은 놈이잖아. 그러니까 K가 이 놈이지. M 더하기 3이지 그냥. 그래서 K가 M 더하기 3이야. 그래서 17이야, 17. 자,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이것이 이제 X가 1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이거와 그 다음에 Y가 17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자, 요것인데 자, 이것을 더한 값이 0.1336. 자, 요렇게 될 때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지금 구해봐라. 근데 지금 요거 두 개 더한 거. 자, 이거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 자, X가 1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거 표준화하면 되죠? 여기서 이제 시그마 구하라는 얘기야. 구체적으로 요 표준 연기 분포를 활용하라는 얘기는. 자, 그래서 얘 표준화해주면 Z. 자, 요거에서 17에서 자, 요게 X의 평균이 이제 얼마냐면요. M이 14였기 때문에 요게 20입니다. 20. 그 다음에 요게 Y의 평균 요게 14고요. 자, 그러면 17에서 20 빼면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을 시그마로 나눈 거야. 그 다음에 요기는 Z가 뭐보다 커 났다. 17에서 14 빼서 3을 시그마로 나눈 거지? 얘하고 얘하고 똑같지 않나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두 배야, 두 배. 두 배의 자, Z가 시그마 분의 3보다 커 났다 확률. 자, 이것이 0.1336이다. 자, 이렇게 되니 요 놈이 0.0668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Z가 저렇게 될 어디보다 커 났을 확률이 0.668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 확률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0.5에서 얘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0.4332죠. 그래서 0.4332가 되는 요 경계 자, 이게 얼마냐 이거잖아. 그게 바로 1.5잖아. 그래서 요 시그마 분의 3이 1.5다. 이거죠? 1.5 자, 이렇게 되니까 시그마가 2죠. 자,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2고 그 다음에 거기 2X X의 평균 자, 요게 20이었죠. 20 자, 그래서 답은 22 해서 4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두 집합 XY가 있습니다. 자, X가 자, 1, 2, 3, 4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1, 2, 3, 4, 5, 6 자, 요렇게 있어요. 자, 요렇게 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에 개수 구하는 건데 자, 가 조건을 보면 그 F2라고 F2하고 지금 요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F2, F3, F4 거의 등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일단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 F1이 자, 요것이 3 이하 자, 이렇게 된다고 돼 있고 다 조건을 보면 F3 자, 이것이 F1 더하기 4보다는 작고 나왔다.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그 문제를 좀 풀어보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푸냐 자, 요거 지금 보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요기에 또 요게 있고 요기에 요게 있는데 우선 여기서 공통적으로 좀 많은 거 있죠? 공통적으로 많은 게 뭐겠어요? F1이 많잖아 F1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F1 가지고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좀 풀어보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F1 값이 1하고 2하고 3하고 요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F1이 1일 때 자, 요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를 일단 만족해야 되니까 자, 1 자, 요렇게 되고 F2 자, 요렇게 되고 F3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F4 자,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데 자, 그런데 또 동시에 F1이 1이면 요기가 1 들어가면 얘 F3이 F1이 5 이하예요 자, 이것을 만족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만족시키는 전체 경우의 수 자, 요걸 구해보라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 부등호 방향이 요렇게 지금 똑같이 나와있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이거든 얘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전체 경우 있죠? 어, 그거에서 얘를 만족 안 시키는 걸 빼요 여사건을 빼는 거야 여기서 자,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전체 경우의 수라는 게 요게 지금 6까지 가능해서요 우선 1부터 6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이죠 자, 그래서 6H3 자, 이렇게 일단 되겠는데 자, 이거에서 이제 뭐냐면 얘를 만족시키면서 얘를 만족 안 시키는 걸 빼는 거야 그럼 얘를 만족 안 시키는 게 뭐겠어? F3이 6 이상이잖아? 6이지 6 6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의 여사건이 F3이 6인 경우야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요렇게 되는 거죠 F3이 6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F4도 6이에요 어 그래서 그냥 요기 여기가 이제 다 6 이렇게 되는 거야 F4도 6 그러니까 요게 F2를 정하는 가이수 요거 구하면 되지 F2는 1부터 6까지 정하니까 6까지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6H3 자, 얘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면 8 자, 8C3 해주면 8, 7, 6을 3, 100으로 나누면 56이지 56을 요걸 빼주면 50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1이 2 자, 요렇게 되는 케이스는 2 자, 요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게 F2 그 다음에 요게 F3 자, 그 다음에 요게 F4 자, 요게 6 이하 이렇게 되면서 자, 그 다음에 요기가 이제 2가 되면 여기 2이 되면 F3이 6 이하다 이거잖아요 F3이 6 이하다 근데 사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F3이 6 이한 건 당연해요 어,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뭐 있으나 많아요 그냥 6 이하지 원래 자, 그러기 때문에 요거 자, 그냥 이걸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구하면 되지 그럼 얘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자, 2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지금 5개지 않습니까? 그 5개의 자연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조합이죠 자, 그래서 5H3 그러면 얘 더하기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7C3 그러면 765를 300으로 나누면 35죠 자, 요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F1이 3 자, 이렇게 될 텐데 자, 이때는 자, 요거 이제 좀 지워보고 자, 여기 3 자, 이렇게 되고 요게 F2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F3 그 다음에 요게 F4 자, 이렇게 되고 요게 6 자, 이렇게 되겠는데 자, 이때는 역시 F1, 3 들어가면 요게 F3이 7 이하? 이건 뭐 당연히 성립하죠 어, F3이 7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걸 만족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 만족하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 3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4종류잖아요 그래서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하는 조합이다 자, 그러면 얘는 얘 더하기에 마이너스 1 해주면 6C3 하니까 20까지 요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20까지에다 요거에다가 요거 요렇게 더해주면 105가지 자, 요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9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3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30번 이제 풀입니다 지금 옷이 바뀌었죠 제가 지금 수정촬영 하는 것이고요 어제 원래 그 시월교육청 모유사 촬영을 했는데 예, 죄송하게도 제가 답을 뽀록으로 맞췄습니다 예 이제 뭐 변명을 하자면 어제 촬영할 때 제가 이제 모유고사 형광 모유고사 만드는 거 밤새고 와가지고 촬영하는데 우선 30번을 딱 촬영하는데 제가 문제를 잘못 읽고 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 답이 어제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냥 다 촬영했잖아요 거기 그 주머니 B에 있는 검은공의 개수가 3개라고 읽고 제가 풀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찍다가 이렇게 딱 촬영하려는데 검은공의 개수가 어? 다르네? 하는 걸 이제 깨닫고 그냥 NG 없이 그냥 즉석에서 푼 거예요 사실 즉석에서 풀었는데 제가 뭘 잘못했냐면 마지막에 그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 흰공이 2개였을 때라 했는데 그냥 흰공이 2개만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글씨를 좀 잘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답은 똑같이 맞췄는데 분자 분모가 다른 그런 뽀로고로 맞히는 그런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보니까 답이 맞길래 안 들렸나 보다 싶었는데 우리 학생분의 지적이 있어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머니 A에 흰공 3개 검공 하나 자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여기 A 자 여기 흰공 3개 검공 하나 자 이렇게 있고 자 주머니 B에도 흰공 3개 검공 하나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해서 실행 1과 실행 2를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데 실행 1은 한 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꺼내서 주머니 B에 넣고 자 뒷면이 나오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세 개의 공을 꺼내서 주머니 B에 넣는다 자 그 다음에 실행 2는 주머니 B에서 임의로 다섯 개의 공을 꺼내서 주머니 A에 넣는다 자 실행 2가 끝난 후 주머니 B에 흰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 자 실행 1에서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 흰공이 두 개였을 확률 제가 이걸 잘못 읽어서 자 주머니 B에 넣은 공이 흰공 두 개였을 확률 이렇게 제가 풀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사건이 있죠 문제가 조건방률 문제입니다 자 거기 실행 2가 끝난 후 주머니 B에 흰공이 남아있지 않는 사건 그것을 X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실행 1에서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 흰공이 두 개였을 사건 이걸 Y 이렇게 두면 자 그러면 얘 구하라는 얘기죠 자 요거처럼 지금 실행이 두 단계 이렇게 걸쳐 있으면 얘를 이렇게 이제 풉니다 뭐냐면 확률분의 확률로 보통 가죠 자 그래서 PX부터 이제 구해보겠어요 PX PX는 이제 뭐냐면 실행 2가 끝난 후에 주니 B에 흰공이 남아있지 않는 사건인데 자 이게 실행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행 1 그 다음에 실행 2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 1도 먼저 동전을 던지는 그 실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을 꺼내는 시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 1부터 이제 그냥 하나하나 케이스를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 우선 제일 처음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동전이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자 이거에다가 자 앞면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주머니 A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4C2 자 요렇게 되는데 자 일단 두 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흰 거 두 개 꺼내는 경우가 있고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이렇게 꺼내는 경우가 있잖아 자 그러면 흰 거 두 개 꺼내는 경우는 자 3C2 요렇게 되겠죠 흰 거 세 개 중에 두 개 뽑는 거 자 이런 케이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4C2 자 이거 보네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뽑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은 3C1 흰 거 세 개 중에 하나 뽑고 검은 거 하나 1C1 자 하나 중에 하나 뽑는 거 요렇게 이제 있겠죠 자 요런 경우가 이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된 경우를 한번 보겠어요 얘는 지금 여기에서 흰 공 두 개를 뽑아서 이쪽에다 넣었다는 얘기야 자 이제부터 뭘 하는 거냐면 여기 실행 2를 봅니다 주머니 B에서 임의로 5개의 공을 꺼내서 주머니 A에 다시 넣는데 그때 X라는 사건이 뭐냐면 주머니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자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공을 두 개를 이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공이 이제 6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6개 중에서 5개를 뽑는 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인데 자 여기에 흰 공이 몇 개 있냐면 흰 공이 5개 있지 않겠어요? 흰 공이 5개 검은 거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흰 공이 하나도 안 남아있으려면 5개를 뽑을 때 흰 공만 5개 딱 이렇게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으로 흰 공 5개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OCO 자 요렇게 되겠죠 자 요런 경우 자 그 다음에 요때도 이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2개 A에서 2개를 보낸 거기 때문에 여기 6개의 공이 있어요 그래서 6개 중에 5개를 뽑는 것인데 자 이번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이쪽으로 딱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자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5개의 공을 뽑아가지고 저쪽으로 보낼 때 흰 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 자 요것이죠 자 그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런 게 있잖아 우선 흰 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야 되니까 흰 공 4개 중에 4개를 다 뽑아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기 검은 공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검은 거 2개 중에 하나 자 이거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되겠고 아 요 부분도 제가 설명 잘못했었구나 요 부분 설명 잘못했었네 자 요렇게 지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요런 게 있죠 자 2분의 1에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동전을 뒷면 나오는 거 있지 2분의 1에다가 자 동전 뒷면 나오면 이제 여기에서 3개의 공을 뽑는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3개의 공 뽑는 게 4C3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중에서 3개의 공 뽑는 경우가 흰 공 3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3C3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자 요기 2분의 1에 자 요기 4C3 자 이거 분의 요런 경우가 있겠지 3개를 뽑을 때 여기서 흰 공 2개를 뽑고 검은 거 하나를 뽑아서 저쪽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 자 그래서 흰 거 3개 중에 2개를 뽑고 검은 거 하나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 자 요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요런 케이스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X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 자 일단 지금 요경으로 보면 흰 공 3개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야 흰 공 3개가 자 이렇게 다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총 7개의 공이 있어요 그래서 7개의 공 중에서 5개의 공을 뽑는 자 이 행위인데 자 여기에 흰 공 3개가 딱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5개의 공을 뽑아봤자 저쪽으로 딱 보내봤자 여기서 흰 공이 남아있게 되잖아 그래서 흰 공이 남아있게 되니까 빵이죠 자 요경은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흰 공 남아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이제 보니까 지금 여기 7C5 자 이거 중에 자 여기서 흰 공 2개 보냈고 검은 거 하나 지금 요렇게 보냈기 때문에 흰 공이 5개 검은 거 2개 자 요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서 흰 공이 하나도 안 남아있으려면 5개 중에 5개 뽑아야죠 흰 공 다 뽑아야지 자 요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PX 자 요거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일단 우선 요걸 체크를 해보시면요 요기 2분의 1에다가 자 이게 6분의 3이죠 자 그래서 요기 2분의 1 자 요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6분의 1이죠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기 2분의 1에 자 요기도 6분의 3 요렇게 되니까 2분의 1 자 요렇게 되겠고 자 요기 6분의 2죠 자 그래서 6분의 2니까 3분의 1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기는 2분의 1 자 요거에다가 요기 4구여 요기 3입니다 그래서 4분의 3 자 요거에다가 자 7C5가 7C2지 자 그러니까 7 곱하기 6 자 요것을 2팩으로 나누면 21 자 그 다음에 요기 1이에요 그래서 21분의 1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보니까 분모가 요기 2 2 요기 요거 2 곱하기 3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면요 2 곱하기 3 자 요렇게 이제 바꿔주면 이 전체적으로 2라는 소인수 있죠 이건 3개로 지금 맞춰줄 수 있고요 그래서 8 자 이거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3이 하나 있고요 7이 또 하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요기는 8 곱하기 3이 있었으니까 7 자 요게 들어가야 되겠고 요기는 2가 하나 모자르고요 7 모자릅니다 그래서 14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고요 요긴 8 곱하기 3 곱하기 7 자 요렇게 나와있으니까 그냥 3 자 요거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요기가 이제 더해주시면 요기 24 자 요렇게 이제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 x 교 y 자 이거 이제 구해야 되겠는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요걸 기본적으로 만족시키는 애들 중에서 y가 뭐였냐면 실행 1에서 옮겼을 때 흰 공이 2개가 들어가는 거 자 이거였잖아요 제가 이제 흰 공 2개만 자 이렇게 약간 잘못 읽어가지고 자 흰 공이 2개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 우선 요거 요거 아까 3개 중에 흰 공 3개 중에 2개 뽑아서 이쪽에 넣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기는 흰 공 하나 검공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얘는 안돼 그 다음에 요거는 3개 뽑았지만 흰 공 2개 검공 하나니까 요건 되죠 어 뽑아서 넣은 것 중에 흰 공이 2개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이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뭐냐면 요거 분의 7이야 7 자 그래서 8 곱하기 3 곱하기 7 자 이거 분의 7 그 다음에 여기는 3이야 3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결국 분모 얘가 분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8 3 7을 다 없애주면 결국 24분의 10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12분의 5 자 요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 분모의 합 자 요것이 이제 17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7 자 요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30번까지 해서요 자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해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